술을 마신 상태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으킨 60대의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이 6월부터 한 달 사이에 저지른 범행만 8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한 남성. 이내 병실 바닥에 들어놓으며 몇 차례 쓰러진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삿대질을 하며 갑자기 일어나더니 의료진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듭니다. 지난달 26일 서귀포 시내 한 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A 씨는 지난달 14일 제주시 탐나무나 광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자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자치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범칙금 발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리로 경찰관의 신체 일부분을 가격하게 돼서 혐의범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행인을 폭행하거나 현수막을 훼손하는가 하면 지난달 26일에는 서귀포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몸이 아프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구 조사를 폭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귀포 시내 한 카페에서 영업시간 이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던 A 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유치장 유리창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여 사이 8번에 걸쳐 각종 범행을 저질렀는데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A 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응급 우려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성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치폭력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검거된 폭력사범은 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32%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RK 뉴스 김경임입니다.